원래 이만한 사람도 있고, 이만한 사람도 있고, 이만한 사람도 있겠죠? 그럼 모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일적이라는 거는 없어요. 그래서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. 맞춤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맞춘 이게 중요한 거죠. 장치의 제대로 된 효과만큼이나 착용했을 때 편안함도 중요하다는 꾼. 때문에 수시로 고객의 불편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수정해주고 있답니다. 1mm, 0.001mm 그 정도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잡아줘야죠. 사소한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 쓰는 꾼. 이렇게 코골이 개선에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